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세일정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내추럴 색상 자켓, 사이즈 전부 다 있는 곳 찾았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띄어리 공식 홈페이지 최대 75%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고, 클럽모나코, 현재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또 20% 세일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매치스패션 30% 세일되는 제품들 아멕스카드로 결제시 추가적으로 10%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메종마르지엘라 제품이라던지 피오오브갓 제품 둘러보시면 좋고, 센스닷컴 20% 할인코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라던지 스투시, 메종마르지엘라, 메종키친에, 피오갓 에센셜, 발렌시아가 아미, 이자벨마랑 토템 제품 등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헬렌카민스키, 여러 모자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거 소개시켜 드릴거고, 피플랍 사이트 현재 12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30불 할인되고 있습니다. 루랄라에서 펜디 선글라스 80불에 판매가 되고 있고, 다이슨 청소기 소개시켜 드릴거고, 그리고 아이허브 세일 정보까지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정보, 직구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전부 다 설명부분 더보기란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할인코드 전부 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직구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시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더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더 아이코닉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더 아이코닉 사이트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후주에 위치한 가장 큰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사이트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는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닿으면 자동으로 할인되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은 따로 할인이 되지는 않지만, 바타고니아 레트로X, 내추럴 색상 자켓 현재 이곳에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은 스몰부터 2X라지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이코닉에서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면 20불 할인코드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20불 할인코드 적용하시면 230불까지 떨어지면서 관부가세도 내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이 미국 달러가 아니라 호주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770원 정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한번 보시면은 대략 19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부가세 낸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래쪽에 초대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20불 바우처 받을 수 있고, 다음번 구입하실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아래쪽 링크 통해서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레트로X, 내추럴 색상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이즈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구입할 수 있는 곳 자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배송대행지로 아주 잘 보내주는 사이트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내추럴 색상 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들도 만나볼 수 있고, 레트로X 베스트라든지 레트로 파일 자켓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코닉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호주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배송해줍니다. 호주 배송대행지까지 하루 이틀이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배송해주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 사이트 20%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링크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는데, 켈빈 클라인 제품이라든지 디젤, 나이키, 다양한 제품들, 스트릿 패션 위주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전부 다 호주 달러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20%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여성 제품들은 2천여개, 남성 제품들은 천여개 정도 세일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아이코닉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띄어리 미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띄어리 공식 홈페이지 최대 75%까지 세일되고 있고, 말도 안되는 그런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티셔츠 같은 경우도 40불 이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도 24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대 75%까지 세일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세일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 구입하시는 경우 20% 할인된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랑 같이 구입하시거나 깔별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여성 제품들도 둘러보시고, 최대 75%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미국 클럽모나코 사이트입니다. 클럽모나코 사이트 현재 세일 이미 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30% 할인되고,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 세일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초대링크 있습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들어가신 후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20%도 할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30%, 그 금액에서 또 추가 20% 세일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여러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팔 티셔츠 15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추가 세일되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이런 코트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클럽모나코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 추가 세일 받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고 빠르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패션. 현재 30% 세일코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10% 추가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 세일은 모든 제품에 세일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 링크에 있는 제품들만 30% 세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0% 세일이 되지 않는 제품들은 20% 할인코드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할인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10% 아멕스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세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브랜드, 예를 들면 아크네 스튜디오라던지 구찌, 스톤아일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친구 추천 할인코드로 15% 할인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10% 아멕스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친구 추천 할인코드 받는 방법은, 이전에 매치스패션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서 영상 참고하시고, 15% 할인코드 받아가지고, 그런 제품은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0% 세일 적용되는 제품부터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피어오브갓 제품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피어오브갓 제품들,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피어오브갓 후디, 지금 보시면 여기서 8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되면 대략 57만원 정도 떨어지고, 캐시백으로 만약에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10% 추가 세일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략 5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양한 피어오브갓 제품도 만나 볼 수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세일되는 제품 중에, 커먼 프로젝트 제품들도 30%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들 구입하시는 아킬레스 로우탑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49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세일 전체 페이지는, 대략 1400여개 정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미 제품이라던지 아페스에, 피오 오브 갓 아디다스 다양한 제품들 찾아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링크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30% 플러스, 아멕스 10%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치스페션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원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30%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20% 현재 할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메종마르지엘라 반지입니다. 반지인데 현재 미디엄 사이즈 남아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30% 세일 적용은 아니고, 20% 세일 적용되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은데, 대략 1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 직배송 받으시면 관부가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없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던 그런 제품인데, 전부 다 품절되었다가, 현재 미디엄 사이즈만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메종마르지엘라 제품들도, 20%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종마르지엘라 제품들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 20% 세일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도 전부 다 구경해 보시고, 세일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매치스패션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현재 20% 세일 다시 나왔습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런데 20% 할인코드가 미국 사이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2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브랜드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저께는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던,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현재,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신상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보신 이런 백로고 티셔츠, 19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되면 대략 150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우영미 백로고 그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제품이고,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검정 색상만 보여드렸는데, 다양한 색상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뿐만 아니라, 이런 형광색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반부가세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들은, 스투시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면 스투시 후디, 10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되면, 8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맨투맨 같은 경우도, 85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20% 추가 세일됩니다.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제품들, 3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빠르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메존 키친의 티셔츠인데, 메존 키친의 티셔츠 현재, 75불에 판매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폭스 헤드 그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20% 세일되면, 6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메존 키친의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큰 폭스 헤드 그려져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10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되면, 대략 80불 때 구입할 수 있어서, 이런 제품도 좋고, 지금 보시면, 메존 키친의 티셔츠 같은 경우도, 6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세일받으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메존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세일을 계속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빠져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는, 다양한 제품들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전체 페이지가 8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 드릴 때는, 분명히 7페이지까지 있었는데, 몇몇가지 제품들이 재입고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가장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메존 마르지엘라 제품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우갓 에센셜 제품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우갓 에센셜 제품 아직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반바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명히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20%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에 포함되고 있어서, 발렌시아가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들어왔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후디부터 시작해서, 발렌시아가 트리플 S, 발렌시아가 트랙 슈즈,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까지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가격 전부 다 20% 세일 되면,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미 인타르시아도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미 반팔 티셔츠라던지 이런 것들도 판매되고 있고, 가격 좋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이자벨마랑 빈쿠 스니커 현재 220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제품, 할인받아서 구입하면 관부가세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현재는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토템 제품들 많이 둘러보고 계십니다. 토템 지니라던지, 지금 보시면 토템 스카프 같은 경우도 많이들 구입하고 계신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200불 안쪽으로,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좋은 겁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닷컴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미국 배송대행지를 반드시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센스닷컴 세일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헬렌 카민스키, 봄여름에 쓰기 딱 좋은 그런 제품들이고, 현재 많은 세일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노드스트롬에서 세일 판매되고 있고, 노드스트롬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제품도 있고,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여드린 미타라든지, 비앙카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이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품절되기 전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플랍 미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30불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난에서 찾아볼 수 있고, 정상가 제품도 120불 이상 구입하시면 30불 할인, 세일되는 제품도 120불 이상 구입하시면 30불 할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일 페이지만 오늘은 보여드릴 건데, 세일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도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런 스니커즈 같은 경우, 6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두 켤레 담으시고 30불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피플랍 제품 같은 경우,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한번 신으면 발이 굉장히 편해서, 계속해서 찾게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브랜드이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구두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구두도 신어보신 분의 말에 의하면, 그냥 운동화 같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 국민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고 계시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많은 세일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루랄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펜디 선글라스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펜디 선글라스를 전부 다 8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제품으로는, 바로 이 제품 8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원래 가격 460불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이고, 이전에 손나원이 쓰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던 그런 제품인데,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100불 넘게 구입하시면, 10불 정도의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디 선글라스들 만나 볼 수 있고, 균일가 8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태 같은 경우도 펜디, 그리고 끌로에라든지 지미추 등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균일가 8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안경 착용하시는 분들, 여기서 구입하시면, 한국 안경전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착용할 수 있는, 레이벤 안경태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슨 청소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V10 앱솔루트 리퍼 제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다이슨 V7 헤파 필터 적용된 제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V10 앱솔루트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이고,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7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 내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270불 곱하기 1.18 하면, 관부가세가 포함된 그런 금액으로 보이는 거고,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비용 대략 3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5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대략 44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슨 V7 헤파 필터 적용된 그런 제품입니다. 헤파 필터가 적용된 제품은, 200불 안쪽으로만 떨어져도 가격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보시면 180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 아닙니다. 새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 180불에 구입할 수도 있고, 배송대행지 비용 30불만 추가하시면, 최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23, 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잡아줄 수 있는, 헤파 필터가 적용된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베이가 아니라, 뉴에그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UV 클리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44불, 45불 정도에,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할인코드 있는데,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는 경우, 20불대로 가격 떨어집니다. 가격 굉장히 좋아지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UV로 소독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공갈꼭지라던지, 이어폰,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착용하는, 한번 쓰고 버리기 조금 아까운, 마스크 같은 경우도, 넣고 세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B 케이블 꼽아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품 구입하시면서, 같이 합배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이업입니다. 아이업, 현재 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10% 할인되는 가운데, 제 추천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코드 넣는 부분 안에, 아래쪽에 드리는 할인코드 전부 다, 거기다가 전부 다 넣으시는 겁니다. 중복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페이코로 결제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할인됩니다. 최대 6,000원까지 할인되고 있으니까,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추천인코드 입력하시고, 그리고 페이코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건강식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1일 전까지만, 세일이 적용이 되는 그런 할인코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불 이상만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많이 판매되는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욕용품이라든지, 미용용품도 판매되고 있고, 스포츠,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단백질 바, 그리고 식료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유산균 등등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씹어먹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현재 여러가지 할인코드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